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정도만 돌렸겠냐 당사자는 직접 수금을 해가 돈을 안 돌렸겠냐 강래구 씨가 조성을 한 게 한 8천여만 원 그 외에 한 1천 몇백만 원 정도 현재 알려진 것은 한 9천 6백만 원 이 정도가 살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왔고 저 역시도 당대표 경선 규모에 비하면 돈 봉투 살포 총액수가 너무 작다 다른 아마 용체에서 확보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도라마 상자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86 세대로서 비교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분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친분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후원도 하고 한 그런 것은 아마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입을 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접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은 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는 강래구 씨가 8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송영길 전 당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박모보좌관에 전달하고 그것을 이정근 전 민주당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3선 의원인 윤과선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봉투에 나눠져 가지고 돌려졌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인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돈 봉투를 스폰스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한 사업가 그분이 아마 성함이 김 모실 겁니다.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직접 줬다. 송영길의 최척근에 있는 그런 박모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송영길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크게 무리한 그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 워낙 비중이 있고 폭발력이 강한 그런 확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보도가 이렇고 중앙일보도 일면 톱기사로 돈 봉투 스폰스 지목 사업가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 진술 과정에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요구하자 사업가 김 모 씨가 한 이야기가 내가 송영길을 잘 아는데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 돈을 주고 나면 이 세계에서는 배달 사고 같은 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만 전달하고 일부는 또 자기가 닦아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이 사업가들은 한두 번 정도 돈을 줘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래서 강대구 상인감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박모 보좌관에게 직접 건넸다.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소환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업가들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이든 뭐든 간에 돈을 주고 받게 되면 받는 돈은 없죠. 주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가들은 이런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다양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사업가들의 1차 목표는 자기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받은 정치인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사업가들 대부분 다 잘 붑니다. 잘 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이 양반이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준 돈이 있으면 준 돈이 있다. 이렇게만 검찰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좀 후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내구 씨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으려면 한 500만 원 불내야 되고 300만 원 받으려면 천만 원 정도 불내야 되고 그렇게 조언도 한 것인지 녹취록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가 분이 하신 말씀이 김 모시네요. 송영길 전 대표랑 오랜 친구인데 왜 당신에게 내가 돈을 주느냐 그러면서 돈 요구를 거절하고 그런데 이제 김 모 사업가가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진술한 모양입니다. 송영길의 직원 글에 있는 박 모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끝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을 위험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송영길 씨를 위해 당대표 경선에 임하는 윤관숙 위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전달할 정도가 되면 보좌관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도가 높은 신뢰할 만한 그런 보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박 모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러니까 송영길 씨로서는 또 한 번의 큰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게 된 것이죠. 그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 측에 직접 정치 자금을 건넨 사실을 검찰 피의자 조사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에서 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들은 다 이렇게 불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두 가지 갈래로 송영길 전 당대표의 경선 돈봉두 살포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래구 씨 이정근 씨 박 모 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삼선 의원 이 채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 채널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586세대로서 비교적 성공한 사업가인 김 모 씨가 바로 송영길의 죄 찍은 거리에 있는 박 모 전 보좌관에게 돈을 주고 그것이 이제 바로 전달된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이제 뇌물 액수가 훨씬 커지는 거죠. 소위 액수 자체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파리에서 전화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검찰에 여러분들 소환되면 당당하게 이런 진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울리는 짓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힘들게 돼가는 거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번에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비교적 그래도 길고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그게 또 짧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성성장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의 대표주자로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운동권 출신으로서 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전남 고홍군 출신으로서 고홍군에서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인물이 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으면 그런데 586 세대의 가장 그런 일종의 대표주자가 결국은 이번 사건으로 꺾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정근 씨나 또 박모 전 보좌관이나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같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을 좀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등장하게 된 평소에 송영길 씨를 잘 알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행한 일을 그냥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아주 진솔하게 불면은 달은 좀 가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라는 거지 이게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좀 구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수사관들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그냥 송영길 사건으로 그냥 그게 연료가 됐는데 나중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게 되면 비하가 되면은 본인이 사업체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술 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 모 사업가가 직접 돈을 그냥 박모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송영길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은 이러면 송영길 씨 안 받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뭐 이번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파이팅 해 가지고 낱낱이 밝혀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뭐 그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선을 보여 가지고 지금까지 4권이 출간됐습니다 1권은 대한민국의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격에 해당하고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는 대통령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4권인 2020년도 4.15 총선은 많이 알려진 4.15 총선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와 6권 교육감선거를 다룬 책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게 되면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